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일본 전통 이즈시소바의 본고장인 효고현 이즈시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직접 소바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고요! 저는 진짜 소바킬러입니다! 너 진짜 많이 먹잖아! 일단 가보시죠! 어디에요? 여기가 소바 클래스 같아요! 아..일본어로 대답해줘야지! 어디에요? 아..일본어로 대답해줘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직접 반죽해! 와!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은 제가 직접 반죽할 메밀가루예요! 안녕하세요! 소바는 8개, 꼬무기 2개 근데 제가 생각한 소바킬러는 검은색인데 이건 좀 하얀색이에요! 오~~ 아! 아! 신기하다! 응! 아기가 이렇게 꼬리게 1.5인분이요! 1.5인분이라고? 1.5인분이요? 너무 작은데? 나한테! 아기까지 봐서 조금 시그넘게! 아! 하루를! 구워주세요~! 첫번째는 유미사기만요 유미사기만요 먼저 연결해주세요 이거 단어예요? 전부 50% 아 죄송해요 저녁이 작은게 좋아요 그래요?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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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서 일해드리는데 신경이냐고 한건데 먼저 살아갈까요? 응 우선은 접시 딱기부터 맞춰 그래 그거지 시작은 그거지 역시 기본은 설거지다 와 엄청 초록색 진짜 색깔도 보고 확실히 전문가와 다르십니다 너꺼 한번 보여드려봐 제가 한거와 오빠가 한거 차이입니다 아니 잠깐만 너 뭐 지정토야? 박상 박상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제꺼 지금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살렸습니다 이제 예쁜거 같아 와 이거 알지? 나르베크 마르크 나르 요원히 베키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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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인데? 이거 손아 맞잖아. 여러분 진짜 머리카락 같아요. 이거 맞아? 조금 두꺼운 느낌? 많이 두꺼운데? 키태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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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태카우트 오, 이런 거 잘하지 않았어? 오, 잘했다. 여러분 제가 한 거랑 오빠가 한 겁니다. 오오오오. 오, 잘했다. 왕, 왕왕. 여러분 저희는 체험을 재밌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만든 소바를 직접 삶아서 저희가 먹을 수 있대요 내꺼는 맛있을 것 같아 내꺼는 칼국수일 것 같아 와 여기가 메인 식당인 것 같아 여기 일본 분위기 뭐야? 너무 예쁘다 여기 소바 이거 뭐야? 읽어봐 소바 어떻게 알았어? 여기가 소바집인데 어 안 해? 와 식당 내보도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이게 일본 전통집이래 너무 예쁘다 수고이 24개씩 먹으러 온 사람도 이름 짜증나 그럼 저도 24개 이상 먹으면 이름 있어요? 24개 이름만 했어 잘 못 먹어요 저 근데 저 진짜 잘 먹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왕상 왕상 써봐 근데 잠깐만 이거 양 되게 적은데? 이게 접시가 생각보다 작아서 너 25개 먹을 것 같아 회자분은 15개만 해도 기념 뭔가 이거야? 이거요? 아니 저 이거 양 너무 적은데요?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농담 아니고 너 20개 훨씬 넘게 먹을 것 같아 나 솔직히 30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줌마 아니 무리가 아니라 오우 오빠는 좀 소박과 같다 아니 택바리 틀려 보죠? 오우야 얇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우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내꺼 엄청 두꺼워 아니 먹는 방법이 있대 처음에 냄새를 맡으래 우와 엄청 구수하다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진짜 소바를 잘 먹는 사람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면에 와사비만 올려서 먹는데 나 한번 그렇게 먹어볼까? 미안해 나도 갑자기 안 먹고 싶어졌어 저희는 그냥 먹던 대로 먹을게요 이거 30초씩 더 먹겠다 그치 솔직하게 응 오우 이건 마다 봐 엄청 솔직하네 음 음 엄청 쫄깃쫄깃대 근데 엄청 우리나라에 먹는 거는 되게 안 끊기잖아 그냥 톡톡 끊겨 근데 내꺼 그렇게 안 끊기는데? 너 거랑 내꺼는 틀린 거 아니야? 내꺼 먹어봐봐 한 줄만 먹어봐봐 한 줄만 먹어봐봐 한 줄만 먹어봐봐 확실히 얇아야겠다 내꺼 먹으니까 생각되는 게 저분이 만든 건 훨씬 더 맛있을 거 같아 응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 나쁘지 않아 응 나빠? 어이가 없네 나 좋진 않아 나 좀 안 끊기심 마요 너무 안 끊기심 마요 아 나도 안 끊기 제대로 먹어야겠다 응 아니 우리 이거 스팟 때문에 튀김을 까먹었어 음 와 튀김맛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자 여러분 결국 다섯 접시 더 시켰습니다 여기 가게가 맞는다 진짜 궁금해 한번 비교해보자 응 아 아니 근데 그거 맛있는데 그거 어미세다 아 메짜 오이시 아리갓다 오이시가 맛있다? 응 메짜 오이시 메짜 와 확실히 면이야 이봐 와 확실히 다르다 아니 잠깐만 내꺼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비교가 되냐 면 두께가 으 으 으 씹을 때 엄청 오도오독해 오도오독 오도오독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만든 면은 크기가 얇든 골든 불규칙하잖아 응 그래서 입안에서 약간 엉키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진짜 규칙적이야 와 다르시다 진짜 근데 난 이런데 와서 초밥 마을이잖아 또 여기가 만들어 보고 내가 만든 거 먹고 이런 재미가 있어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어 응 우리 둘이 둘 넷 여섯 여덟 열여덟 스물 수많아 아니 지금 소방장 아니 소방장 소정이때문에 주방장님이 밥 소정이때문에 주방장님이 밥 소방장님 도전 나왔다 도전 호모 진짜 잘 먹겠습니다 15살 먹어서 이거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귀여워 한국어 여러분 한국어입니다 저처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밥도 맛있게 먹었고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이즈시를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해요 이 마을 왜 이렇게 예쁘냐? 약간 시골스러우면서 예쁘죠? 어 되게 한적 가고 막 그래 와 이게 진짜 일본이다 너무 예쁘다 이거 여러분 또 여기 거리에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또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한 개 먹으러 가볼까요? 디저트 불행겨 아 왜? 불행겨? 디저트가 땡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즈시를 다이어트한 소화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소화맛인가요? 응 소화맛인 아이스크림이래? 이건 몰랐네 와 감사합니다 이게 소화맛? 이게 소화맛인가요? 소화맛이에요 근데 색깔이 딱 소화색깔이야 어때? 이게 솔직히 소화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유가 엄청 고소한 아이스크림 내가 먹어볼게 약간 젤라또 같은데? 엄청 소화맛은 아니지 엄청 고소해 그치? 이게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제코가 주길 바랬어? 아니 나서 주는 거 아니였어? 아쉽게 이렇게 가능성이 없네 눈치가 보이네 음 음 음 여기 이씨가 유명해 이씨는 어디 있는데? 저기 있을걸? 가볼까? 제가 말한 시계탑이 바로 이겁니다 이즈씨의 랜드마크 시계 아니 이렇게 거대하다고? 강도 있어 우와 어딜 가나 잉어는 국룰이다 응 잉어는 항상 있습니다 배고픈가 봐 여러분 몰랐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수구가 이쁩니다 아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른가 봐 응 랜드마크 시계 여러분 저희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룩한에 갑니다 나 태어나서 처음인가 봐 나도 태어나서 처음인가 봐 하수구가 이쁘다 하수구가 이쁘다 하수구가 이쁘다 하수구가 이쁘다 하수구가 이쁘다 하수구가 이쁘다 저희 방은 704호 아 나 안내리지 오빠가 해봐 아 어때? 따라라라라라라 왜? 이렇게 더 있다고? 우와 뭐야? 테이블 두개 있어 양쪽에 뭐야? 이게 그 유카타 그거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거구나 우와 재밌겠다 뭐야? 아니 화장대? 잠깐만 여러분 맑고 깨끗한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뭐야? 오 바깥에 뷰를 볼 수 있는 거구나 와 여러분 밤이어서 잘 안보이는데 산이랑 나무가 이렇게 있어 아침에 이쁠 것 같아 우와 그리고 여러분 침대가 없어서 여쭤봤더니 저희가 밥 먹고 오면 이불을 이렇게 깔아주신대요 이렇게 여기는 우와 오 오 뭐야 봤어? 근데 여기 혹시 이거 뭐야? 변기는 아닌 거 같은데 그래? 혹시 우리가 쓰지 말자 와 일본 스타일 역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거 맞아? 아니 여러분 저희가 유카타를 입고 멋있게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흔히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너는 어디서 났어? 이거 왜 그래? 왜 빼실래?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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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도움을 요청하자 이게 뒤로 먹는 거였구나 뒤로 먹는 거에요 뒤로 먹는 거에요 아 겨울이라 추워서 있는 거에요? 어 그렇죠 한번 봐봐요 네 어울려 어울려 어떻게 있어요 되게 제일 큰 거예요? 키가 크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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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좀 멋있는데요 본인 입으로 멋있다는 건 좋은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 옷이 멋있다는 거에요 멋있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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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1시간 반 동안 해산물, 사신, 당어, 무화균까지 해서 코스별로 요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시작이 되게 이게 시작 요리야? 응 이거 뭐지? 이걸로 짱 한번 해볼까? 아침에 쌀? 같은 냄새가 나는데 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한국에서도 잘 못 먹는 개를 일본에 가서 먹네 와 여러분 내장이 대박이야 오늘 진짜 먹을국이 터졌다 와 오빠 너 잘 컸다 여러분 한입 하시죠 응 엄청 열정적으로 먹는다 누가 안 쫓아와 아니 아니 왜 안 파져 오빠가 체했다면서 체한게 나왔어 아니 페스탈도 먹었잖아 제가 소화제를 먹고 왔거든요 근데 나왔어 디스틱 사시미 우와 여러분 여기 개사시미 또 이거 무슨 회지? 방어 같아 방어 그리고 옆에는 도미 그리고 이거 딱새우 같은 건가? 그건 모르겠어 그냥 새우 아니 근데 잠깐만 나는 일단 태어나서 개회는 처음이야 나도 개회 처음 먹어 우와 이거 뭐야? 나 너무 궁금해 빨리 먹어보자 하나 둘 이거 하다가 날라갔으면 아니 화 많이 나지 우와 뭐야 개회를 왜 매우 안 먹는거지 나 못 생각했어 이게 진짜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이다 응 아니 안 그래? 잠깐만 근데 내가 거기 갔어 새우 부지 못한다 뭐야 녹진한 맛이라네 오빠 왜 이렇게 잘 먹어 나 진짜 오빠가 먹기 전에 소정 나 오늘 많이 못 먹어 너 많이 먹어 근데 한입도 안 넣네 고이시네 감사합니다 우와 소고기 봐 뭐야? 한번 구워볼까? 우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빠 보기보다 매일 마블링이 커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치? 지금쯤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옆에 다 지금 핑크인데? 나는 일단 레어도 좋아하니까 딱 이 정도 약간 옆에 핏기가 있는 정도? 약간 옆에 핏기가 있는 정도? 약간 옆에 핏기가 있는 정도? 와 뭐야? 또 불이핏한 음식인가봐 또 불이핏한 음식인가봐 어? 뭐지? 난 디스 이즈 헛떡떡떡 개가 또 나왔다고? 개가 또 있어요 여러분 디스 이즈 그릴 크랩 아 그릴 크랩 여러분 진짜 다양한 종류의 개를 다 먹어보네 오늘 솔직하게 배부르면 응 아 진짜 그만먹고 싶다 생각하잖아 응 그건 안되겠어 너무 궁금해 어 맛이 스팀이 난다 스팀 개를 먹고 있는데 또 어 나도 스팀 개가 끓어버렸네 우와 이렇게 콧떡떡떡떡떡떡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 샤구샤구 먹었다 그 뭐야 그런 느낌이 나 집게를 깠는데 살이 이만큼이 나와 여러분 저희가 식사 끝나고 개별 온천을 빌려가지고 가거든요 한 시간 동안? 나 시원 못 있겠다 나 진짜 안 들어갔거든 고마워 고마워 여기가 스파 세트 여기 다 세트가 있네 여러분 여기가 저희가 따로 시간을 빌려서 개인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70분 동안 우리만 이용할 수 있는 스파래 어 우와 여기 신발 건너는 거 같은데? 네 우와 아니 나는 이렇게 넓은 공간인지 또 몰랐네 우와 여기서 우리 70분 동안 쓸 수 있어 아니 시간이 아깝다 빨리 개인 엄청 탕 우와 진짜 너무 좋다 아니 솔직히 여기는 또 사우나요 오 여러분 개인 사우나입니다 우와 어때? 우와 뜨거워 진짜? 아 뜨겁다 뜨거워? 어때? 쓰다베 뜨겁지? 우와 대박이다 아 이게 좋은 게 물은 진짜 따뜻한데 어 공기는 쉬워서 겨울이라 이게 노천탕의 매력이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좋다 피로가 싹 풀린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소바도 만들어서 먹고 맞아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 칸도 오고 맛있는 저년도 먹고 그리고 지금 온천까지 진짜 꿈같은 하루를 보낸 거 같은데 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역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그래 오늘 영상 끝 끝 아 아 아 anya Rust 완성 ts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